댐과 사람들을 주제로 한 춘천국제물포럼이 춘천 세종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. 이번 포럼에서는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댐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가감없이 살피고 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논의가 더 심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. 또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이 촉구됐습니다. 춘천국제물포럼에서는 댐의 수질과 수생태 관리, 상수원 규제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11가지 세부 주제가 논의됩니다.